김진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희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여성 정치인 수행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형근택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논의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셉니다. 가이드라인이냐 봐주기냐 이런 논란이 거센 겁니다. 잠시 후에 그 후폭풍 전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